자, 도미조림입니다. 도미조림은 가시마물을 준비해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닦아주시고 약불로 천천히 끓여주세요. 가스오부신을 안 넣습니다. 자, 도미조림에서 꽈리는요. 크기를 먼저 보세요. 도미가 4, 5cm인데 꽈리가 너무 크지 않게 반 정도 이렇게 일자로 잘라주셔도 되고요. 꼭지는 있으면 정리를 해주세요. 그 다음에 너무 작다, 그럼 통으로 넣으세요. 대신에 젓가락이나 이쑤시개로 이렇게 찔러주시면 되고요. 크기가 애매할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넣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생강. 생강은 껍질을 벗겨서 우리 하리쇼가 합니다. 하리쇼가 할 때는 이렇게 찬물에다가 담가 놓으시는 거예요. 앞날 이용해서 칼, 앞날 이용해서 얇게 편썰어주세요. 아주 가늘게 바늘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실처럼 가늘게 썰어주시면 돼요. 생강을 채썰어 이렇게 물에 넣어 놓습니다. 우엉은 칼 등으로 껍질 벗겨주시고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칼 등으로 껍질 벗겨주세요. 우엉은 사이즈가 없습니다. 역시 4cm에서 5cm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. 지저분 부분을 처음부터 이렇게 키친타월에 올려놔서 딱 정리를 해놓고요. 바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보통 4등분이에요. 젓가락 굵기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모서리가 조금 뾰족하다 그러면 살짝 깎아서 모서리 정리도 해주셔야 부서지지가 않습니다. 우엉은 이렇게 색이 금세 변해요. 그러면 식초를 넣으면 갈변 방지를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시험에서는요. 도미조림에서는 식초가 지급재료에 없어요. 그러면 그냥 두시거나 맹물에 담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마는 끓으려고 해서 건지도록 할게요. 다시마는 이렇게 남겨놓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냥 맹물인 줄 알고 꼭 버리지 말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도미조림 도미손질 해보겠습니다. 자 이건 똑같아요. 비늘 긁기. 개수대에서 하시면 됩니다. 비늘이 너무 억세고 많이 튀어서요. 개수대에서 하시는 게 아마 저 나을 거예요. 이렇게 주변에 다 떨어져요. 그래서 그릇 꼭 안 받쳐도 돼요. 대박카 이용해서 아니면 비늘카 이용해서 이런 배 쪽 꼬리 쪽 이렇게 다 긁어주세요. 딱딱 문질러야 돼요. 이럴 때 이런 데 찔리지 않게 지느러미에 조심하시고 꼬리에서 머리 방향입니다. 자 비늘 긁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위 이용하셔도 돼요. 가위로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지느러미 열어놓고 뚝뚝 잘라주셔도 되고 가위를 쓰면 안 된다.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준비물에 있으니까 써도 되긴 해요. 근데 나는 쓰기 싫다. 그러면 이렇게 뒷날로 쳐주시면 돼요. 배와 등 쪽 지느러미 잘라줍니다. 이 꼬리 옆쪽에도 배 쪽에 있어요. 자 그 다음에 이 양옆에 아가미 옆에는요. 조금 남겨놓을 거고 꼬리는 V자로 할 겁니다. 그래서 완벽하게 자르는 게 아니라 다듬어만 주시면 돼요. 살짝 다듬었고 지느러미 비늘 이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지저분하면 한번 닦고 내장 제거입니다. 머리를 먼저 자르지 않고요. 배를 갈라서 내장 제거를 해볼게요. 자 이렇게 놓고 하시면 돼요. 칼로 칼 들어가는 쪽에 배 쪽을 놓고 자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놔보겠습니다.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밑에 항문 구멍 난 데 있거든요. 거기까지 칼 내시면 돼요. 콕 찔러요.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요. 거긴 살짝 아가미 아래쪽 요 밑에 이 선 여기가 제일 단단해요. 거기를 꽉 찔러주시면 돼요. 자 그리고 나서 칼 잡은 김에 칼 놓지 말고요. 그대로 벌려서 요 안에 있는 내장을 칼로 칼끝으로 요렇게 끄집어내시면 돼요. 시험때는 도미가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하는 방식은 동일해요. 자 이렇게 해서 내장 끄집어서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요 지느러미를 살린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머리 쪽으로 접고 바늘 접어볼게요. 또 접을게요. 자 사선으로 자를 거예요. 너무 바짝 자르시면 요 옆에 가마살이 떨어지니까 한 1, 2cm 정도 해서 사선으로 배 쪽이 더 많이 들어가게 머리 쪽으로요. 뼈 나오면 딱 치세요. 살 나오면 딱 썰어주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몸통을 세장뜨기로 배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. 근데 도미조림은 오래 졸이기 때문에 안쪽이 다 익기도 하고요. 너무 세장뜨기 도미가 작은데 세장뜨기를 해버리면은 살이 부서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토막만 칠 겁니다. 자 꼬리 쪽은 1자 자 요게 훨씬 쉽죠. 자 세장뜨기는 술쯤에서는 꼭 하셔야 됩니다. 자 요렇게 X자 그 다음에 뒤에도 해주셔도 돼요. 자 그래서 접시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아까 내장 제거한 쪽인데요. 요쪽에 이렇게 피고인 게 있으면 이렇게 긁어내주세요. 그리고 깨끗하다. 그럼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거죠. 자 또 X자 세장뜨기는 저는 도미조림은 생략합니다.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제일 어려워 하시죠. 자 오른손잡이 기준으로요. 여기 이마 눈 옆에 이마 요쪽을 오른쪽에 놓으시고요. 밑에 턱을 왼쪽에 놓으시고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. 근데 잡는데 미끄러지면은 이렇게 행주로 잡으셔도 되고 여름데 물이 없어야 안 미끄러지죠. 이건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에다 칼을 넣어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근데 손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닫혀요. 왼손은 항상 칼날 뒤로 있어야 돼요. 빠져 있어야 돼요. 입을 한 번에 안 열어요. 그래서 조금씩 약간 코가 잘라질 정도로 이렇게 조금씩 내려주세요. 조금조금씩 근데 확 내리지 말고 일단 언제까지 이렇게 내리시냐면 이 칼끝이 대바의 끝이 도마에 딱 박힐 때까지요. 고정을 먼저 시켜놔야 돼요. 그래야 안 닫혀요. 자 고정시키고 오른쪽으로 힘을 한 번에 주셔야 됩니다. 이때 힘 많이 들어가요. 힘 딱 잡고 이때는 이렇게 손 손가락 위에 올리지 말고요. 대박 꽉 잡아주시고 순간힘을 이용해서 팍팍 내려주셔야 돼요. 자 그게 힘들죠. 자 그 다음에 벌려서 벌려서 여기를 잘라주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다 된 게 아니에요. 머리 쪽은 여기 아가미 지금 제거해도 되고요. 아까 내장 제거해도 되고요. 제거 못한 것들 그 다음에 눈 옆에 하얀 골 이런 거를 개수대에서 그냥 씻으면서 하나하나씩 떼주시면 되는데 확 뜯다가 또 다 떨어져 버려요. 그러니까 살살 떼야죠. 살살 잡고 손상이 안 가게끔 피가 많으니까 물 틀면서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가가미 이런 거 잘 떼주세요. 깨끗하게 그 다음에 제가 이 옆에 지느러미를 좀 남겨놨는데 너무 길면 살짝 이렇게 다듬어주시고 지저분한 부분 있으면 한번 이렇게 긁어줍니다. 자 그래서 도미 손질은 다 했어요. 자 그럼 소금에 10분 이상 절여놔야 돼요. 자 소금 앞뒤로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시고 그 다음 머리 쪽은 이렇게 위아래에 또 뿌려서 이렇게 10분 정도는 놔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도미 먼저 손질을 하고 채소 손질을 하셔도 괜찮아요. 그 시간동안 절여지겠죠. 근데 이제 시험 볼 땐 두 가지가 나오니까 나중에 하고 뭐 후라이팬 쓸 게 있으면 펜 쓰고 데치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메뉴에 따라 도미가 먼저가 될 수가 있고 후가 될 수도 있어요. 도미 데치겠습니다. 도미는 체에 맞춰서 이렇게 데쳐주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그냥 넣어주셔도 돼요. 데치고 꺼내기 쉽게 이렇게 체에 맞춰서 하셔도 괜찮아요. 흰살 생선이라 좀 잘 부서지거든요. 그래서 천천히 살살 너무 막다르시면 안 돼요. 이렇게 하얗게 데쳐진 도미는 찬물에 헹궈주시고 특히 머리가 엄청 잘 부서지죠. 대가리 그래서 이 부분도 살짝 데칩니다. 여기서 불순물들을 좀 빼줘야 냄새가 없어요. 자 데친 거 찬물에 이렇게 헹궜죠. 이거를 그냥 개수대에서 하시면 돼요. 자 근데 이렇게 물에 오랫동안 담가 놓으시는 거 아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고 비늘이 좀 느껴지면 비늘 같은 것도 한번 2차로 이렇게 없애보세요. 안쪽 살도 이렇게 하얘지고요. 눈알도 하얘졌을 거예요. 눈알 보여드릴게요. 눈알도 여기 이렇게 불투명하게 변했습니다. 자 이렇게 되면은 다 데쳐진 겁니다. 자 동이조림 해볼게요. 자 두 우엉 아까 우엉 손질해놓은 거 자 이렇게 밑에 깔아주시고요. 그리고 동이를 그 위에 올려주시면 돼요. 덜 들러붙게 이렇게 우엉 위에다 근데 우엉이 사실 다 깔기에는 좀 모자란 양이에요. 자 머리 대가리 부분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재료를 먼저 깔고 양념을 넣으시는 거예요. 자 양념은 뭘까요? 이제 설탕 시간이 없으면요. 바로 여기다 다이렉트로 구우시고 시간이 되면은 만들어서 써보세요. 도미가 작으면 3큰술 만약에 정말 크면요. 4큰술도 들어갑니다. 그래서 비율은 3개에서 4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. 무조건 3은 아닙니다. 자 맛술 이렇게 넣어주시고 색깔이 나와야 되니까 간장 넣어야죠. 설탕 청주 맛술 간장 소금은 이미 도미에 했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니고요. 소금을 조금 넣어서 감칠맛을 높여야겠다. 그러면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. 자 지금은 양념만 한 거죠. 이것만 하면 홀마당 타고 도미는 안 익어요. 그러니까 다시마물 2컵 근데 도미가 작다? 그럼 한 컵 반이 될 수도 있어요. 자 이렇게 해서 센 불로 끓이고 끓으면 불을 줄입니다. 꽈리랑 생강은 나중에 놓는 거예요. 꽈리는 맨 마지막에 생강은 이대로 장식으로 올리는 겁니다. 2023년부터 도미조림은요. 도미를 냄비에 앉혀 양념할 때 오토시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. 냄비 안에 들어가는 작은 뚜껑이나 호일을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호일을 뚜껑보다 좀 작게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시고 이대로만 하시면 안 돼요. 그럼 이렇게 붕 떠요. 그래서 가운데를 구멍을 내는 거예요. 손으로 구멍 내셔도 되고 젓가락으로 구멍 내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2023년부터는 동의조림 뚜껑 대신에 호일이나 안에 들어가는 뚜껑으로 사용하셔야 돼요. 자 이렇게 조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끓어오르면 거품 제거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푹 은근하게 조려야 돼요. 그래서 도미조림은 조금 쉬운 과자랑 나오면 이걸 먼저 해서 졸여 놓고 10분, 15분 동안 다른 거를 하시면 됩니다. 도미조림이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. 자 국물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사실 국물이 적어요. 불을 줄여보면 아니면 잠깐 불을 꺼보면 거품이었어요. 자 국물이 얼마 없습니다. 그래서 도미조림 할 때 되게 잘 타요. 중간중간 국물이 얼만큼 남았나 꼭 확인하시고 도미를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부서져요. 그래서 국물을 끼얹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이 안에 호일 같은 거를 집어 넣어서 국물이 이렇게 대류가 되게 하셔도 되고 중간중간 이렇게 보면서 해주시면 됩니다. 자 국물이 한 4, 5큰술 남았을 때요. 꽈리를 넣으세요. 너무 빨리 넣으면 색이 변하거든요. 그래서 거의 마지막쯤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꽈리 넣는 것도 잊어버립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꽈리도 양념이 스며들게 조려주시면 돼요. 이때 잘 타니까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타지 않나 보면서 합니다. 만약에 국물이 좀 흐려요. 그리고 간장과 설탕을 조금 더 넣어보시고 진하다 그런 국물이 많아도 얼른 좀 꺼내야죠. 자 우리 연근조림 우엉조림처럼 반짝반짝 윤기나게 해주시면 되고요. 막판에는 센 불을 올려주셔야지 윤기가 더 잘 돌 거예요. 저는 이제 담아볼게요. 우미를 움직일 때도 살이 좀 부서지니까 조심하시고 몸통이 가운데고 그 다음에 꼬리가 맨 뒤입니다. 자 안 세워지면 약간 이렇게 기대놓는 것도 괜찮고 꼭 세워놓을 필요는 없어요. 그 다음에 대가리 부분 잘 같이 들어서 안 부서지게 잘 해주세요. 자 이렇게 입술을 서로 맛대게 해주시고 우리 채소는 앞쪽에 놓으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꼬리와 우엉 생강을 담아보겠습니다. 자 냄비 속에 있는 것만 넣으시면 안 됩니다. 물 속에 담가놓은 생강 자꾸 까먹어요. 생강도 꼭 옆에 이렇게 올려주세요. 그 다음에 국물이 만약에 묽으면 다시 한번 졸여주시면 끈적끈적한 국물을 뿌린다기보다 약간 바르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윤기가 잘 잘 흘러요. 반짝반짝하게 도미조림을 완성하시면 좋습니다. 자 도미는 일단 도미 손질을 잘해야 돼요. 머리 반 정확하게 잘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도미 순서 있죠? 비늘 긁고 지느러미 자르고 배 가르고 이런 순서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. 색깔도 잘 나와야 돼요. 도미조림은 간장 색깔 충분히 나와서 먹음직스럽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도미조림 완성되었습니다. 섹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진출미 부탁드립니다. , 용 도미